독일이 바보냐? 독일이 영국보다 돈이 없어? 근데 왜 백신 안 할까? 우리 딴 거 다 떠나서요.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영국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알아요. 자, 뒤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띠로리, 그레엄 넬슨이 누구게?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 사람이야. 눈치껏 그건 안 돼. 직업이 뭐냐고. 그레엄 넬슨은 주한 영국 대사입니다. 아, 그래요? 주한 영국 대사라서 한글로 트위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거리두위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3단계 이런 단계는 영국에 없거든. 한국 국민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확진과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130만의 확진과 2만 5,560명의 사망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를 막고 있는 게 한국 전부다. 즉, 2만 5천명에 달하는 목숨을 구했고 50배나 확진을 피했다.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영국은 이 지랄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영국은. 영국은 지금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났어요. 이야! 그러니까 영국의 정부의 무능함을 영국 대사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러서 까는 거예요. 우리나라 칭찬하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웃긴 거야. 이 대사가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하겠어. 우리나라 언론이. 영국을 빨아주고 있으니까. 영국은 최초로 백신 적절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 이 지랄하고 있잖아. 그런데 영국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영국 남자는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영국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깐 그런 유튜브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영국이 어떤 형편 무인지경인가. 영국은 지금 백신을 놓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을 하면서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국의 간호사협회가 우리 국민들의 목숨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을 마루타로 삼지 말아라 라고 시위를 한 거야. 이런 거 왜 하나도 보도 안 하냐. 아 참. 지금 화이자 백신 중국 백신 다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보세요. 중국서 100만 명 맞는 신오판 백신 페루서 임상시험 중단 왜? 팔이 퉁퉁버서 코끼리처럼 됐어. 이 비슷한 것이 화이자 모더나에서도 나타났어. 그런데 영국이 백신 무작정 겪은 1억 전은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드디어 인정을 했어. 영국도. 영국도 코로나 백신을 자기가 부작용이 이전에 백신 때문에 있었다거나 알레르기 환 질환들이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 맞지 말라고 얘기했어. 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부작용보다 맞는 게 유익하다. 왜? 영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으니까. 백신 맞고 팔이 퉁퉁 붙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통영이 될 수 있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야. 이런 상황을 보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국 대사가 한 말을 보세요. 이거 진짜 트위터 들어가서 그레엄 넬슨으로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OECD 국가 누적 코로나 통계가 나와 있어.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보세요. 어떤지. 대한민국보다 좋은 거는 뉴질랜드 하나밖에 없는데 뉴질랜드는 남한의 1.5배가 되는 그 넓은 땅에 어? 남한의 몇 분의 1이야? 천만에 안 돼. 전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거리두기예요. 그럼요. 네. 옆집하고도 굉장히 멀고 자체가 네. 그리고 거기는 완전 셧다운을 했었어. 아. 잠궈버렸어요. 아예 다. 왜냐하면 무역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뉴질랜드는. 물론 약물을 수출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외국과 무역을 갖다가 지금 국경도 폐쇄시켰었어. 한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수출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냐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갖다 보도하면서 협박을 하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언론 니들이 언론이냐. 구역진이 한다 정말 구역진이. 맞는 거는 정말 천천히 맞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형이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네. 좀 빠른 얘기이긴 한데 맞는 거로 비교를 하자면 네. 야간 자락서를 튀겨가지고 한 6명이서 선생님한테 다음날 우리 선생님이 노평을 썼거든요. 먼저 야간 자락서 도망가신 분 더 나오십시오. 네. 누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까? 친구도 6명인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섰어요. 네. 선생님 엎드려 엎드리세요.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네 번째 때렸는데 네 번째 애가 쓰러졌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더니 몽돌을 쥐고 다니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 맞았거든요. 늦게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늦게 맞는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요. 독일도 그렇고요. 정말 코로나를 극심하게 정말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서현철님이 뉴질랜드 480만이라고 얘기하죠. 남아 이 대한민국 1.500 크게 땅에 480만 살아요. 우리는 거기에 30% 되는 땅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밀집대로 보면 우리가 진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국민들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너무 놀고 싶어서 어떻게든 막 놀려서 모이는 그런 것만 그리고 또 막 여러 명 모여서 교회 사람들 나 어떻게 진짜 특정 종교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이번에 나왔다면 그렇게 모이는 것들 그것만 좀 조심하면 그럼요. 단언컨대 진짜 교회가 정말 100% 다 동참하잖아. 2주 안에 이거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술 먹으러 막 모이는 것도 좀 자제하면 그러니까 진짜 그때 뭐 우리 뭐야 10월 31일 날 할로윈 축제 때 그렇게 또 떨궈져 나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포차로 가가지고 그렇게 술도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거야. 이태원에서 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나왔겠어. 미군들 또 미군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해요. 지금 미군들이 얼마나 퍼뜨려 다니는 줄 이태원 쪽에 정말 말씀 드려도 그 막 놀고 싶고 술 드시고 싶으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줌이나 영상통화를 한번 드셔보세요. 재밌어요. 네.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자